안녕하십니까. 25년 출장의 오치봉입니다. 두 말하면 잔소리, 세 말하면 곧밭.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대로 불합병 일도 없는 25년 출장의 오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뭐 있어? 뚱떼이 개 사이다. 얼음 한 대빵. 아이고 입장. 아이고 이거 씨. 한 대빵 먹기만 하면 되는 이씨. 맨날 개똥살 비똥살해. 자 입장. 아이고 이거 한 대빵 먹고 예, 다섯 센터만 틀름만 하면 되죠. 입장. 아이고 다 먹었습니다. 하나, 둘. 아이씨 개똥살네. 안 되네. 이따 살펴봐요. 실패. 아이씨 개똥살. 이따 봐요. 고맙습니다.